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덕분서클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가르치면 오히려 마음을 많이 사용해라 이러니까 살짝 모순이 되지 않나. 여기는 또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아침 멀쥬양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용하라 했을 때 여기서 출발하지 말고 마음을 사용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을 사용하면 몸이 따라간다 대부분 이걸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. 그러면 지구에 내가 왜 왔냐 하면 지구에 몸 받아라 몸 받아서 뭐 할까 몸을 빛나게 사용하라고 몸을 빛나게 사용하려면 몸이 마음에서 움직이니까 마음을 먼저 빛나게 써야 되겠네. 그러려면 뭐 몸을 부지런히 쓰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을 계속 사용해 줘야 된다.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. 몸을 빛나게 써라 했지 안부도록 써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요게에요. 몸을 빛나게 쓰는 것은 상대를 빛나게 할 때 몸을 빛나게 사용했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. 몸을 썼는데 상대를 해롭게 한다든지 상대가 힘들게 한다든지 몸을 빛나게 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왜 이등한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소리에 해당된다. 그래서 몸을 빛나게 쓰면 상대가 빛나야 되니까 상대가 빛나려면 내 마음을.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해야 상대가 빛이 난다. 그러려면 마음을 사용하되 무심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. 그럼 마음을 어떻게 무심해서 사용하냐. 무심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전체 속의 개체의 필요한 것을 딱 맞게 알 수가 있으니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. 무심은 철저히 분별을 하도록 하는 게 역할이다는 거지. 오히려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네요. 분별은 철저히 분별하는 게 역할이 아니고 무심에 있으라는 게 역할이다는 거지. 이게 손바닥과 손등의 역할이 무심과 분별인데 분별심과 무분별심이 한 팀이라고 하나라고. 하나는 무분별심 그걸 줄여서 무심이라고 하고 하나는 분별심. 분별심은 철저히 무심에 있도록 돕는 게 역할이고 무분별심은 철저히 오히려 분별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다. 무심에 있으면 왜 분별을 잘하느냐. 무심에 있으면 전체에 있게 되니까 전체 속의 개체가 낱낱이 보여 낱낱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낱낱이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별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무심에서 많이 많이 사용해야 된다. 그래야 딱 맞는 분별을 한다. 그런데 우리는 무심에서 분별하지 않고 실제로 분별해서 분별하다 보니까 대부분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왜? 개체가 판단의 기준이라서 전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조화를 못 이룰 때가 많다. 그래서 오히려 내려놓고 있으면 무심에 있으면 이렇게만 전체 속에 필요한 개체의 역할을 들을 아니까 딱 맞출 수 있다. 그래서 오히려 몸을 빛나게 하려면 마음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무심에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분별을 많이 해라. 이런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? 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